비밀염뿐야겠다 오 좋아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엘프의 힘 앞에서 전율하세요 또로는 또로이드는 도탄사격 차졌어야 되나? 도탄사격차 동전 지금 쓸까말까 고민중 예 그거다 벽대기다 벽대기 그쵸 천신의사격 방제 바꿨는데 도탄사격 아 아 살뿌 물질 거짓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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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는 안했어 마법으로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요것도 있으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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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 으 너무 너무 어떡하지 그러지 아니 카드가 터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걸로 1코를 빼줘야 요런게 나와서 활이 빨리 차질 것 같아서 했는데 뭐지? 잘 못 ficki 1코를 잃더라구요 His own Wasp 1코를 잃어라 템프가 너무 느리다 그지 여기 잡아도 부활하던데? 흠 얘가 별론데? 와 개멋있다 대신 예쁨 받침보 동말이 닥친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 이거 3마리 나오거든? 바빠 죽겠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되나 아니면 그냥 요렇게 할까? 공격력인데 4마리 나오지 1마리 가는 중 흙은 10초 11초 슉 18 근데 좀 못하긴 한다 연산이 좀 느려 이거 하는 사람은 나 저번에 봐드로 숙련도가 좀 저번에 그 사람 진짜 개 잘했어 생각도 안해 그냥 거의 그냥 무슨 뭐 몸이 기억하는 수준으로 아 요그가 요그를 받고 하나는 요그를 넣고 고건 할 수 없어요 아 이거 좋아 갖고 시작하면 너무 좋죠 방랑자요 안녕하세 삼코에? 다섯개 두루룩 변형메타 안좋은.. 싫은데 방법이 없어 아 이거 말이 안 돼 오 이거 좋아 비밀 낼까? 비밀 낼까? 그래야 다음에 대처가 용이해 밭두렁을 미리 내놓는게 밭두루룩 삼코에 다섯개 와아 게이드 미쳤다 우와아 그냥 넘어가? 오코에 뭐있지? 악장 그러면은 비밀 넣어야지 흠 근데 이렇게 하면 타잖아 하나가면 슈머눔이 큰그림 요청거구 한발도 꽂아주겠어 아 근데 얘가 진짜 운이 너무 없었어 아 개좋은데? 개좋은데? 이케 유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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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덧 쳤자고? 응 빙덧 좋다 그리고 심지어 숨은 의미도 아니 떡에도 넣어서 내가 고민컨이 할 수가 할 수는 없어 솔직히 고민컨을 얍 얍 얍 아주 잘했어요 내가 쏟아부는 마을 보상을 받아가게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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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긴 해야 될 듯 압수 누구도 대사랑크에 만들 수 없다 적에게 우리의 분노를 선차해 죽어라 죽음이 다가가 좋은 거라는 보인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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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악 으아악 환생 부활? 근데 얘도 지금 제약이 걸렸어 뻔히 알거든? 요청 거부가 있다는걸? 두개까지 밖에 봤음 아 아 이거 미친놈이네 이친 이런떡 히안 크 이런떡 몇백 ס 구멍 천 여기 펜 저 주 이 어? 벌레가 알려줬어요 못봤는데 아 리노 특급 하나 쏙 아 비전량권 쉽고 셉니다 진짜 저도 굴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세요 별시화 기상의 전열 장신구 추적자 이렇게 나왔네 나 후턴이네 영혼노래 처음까지 도움 해머를 위하여 포세이크네 승류를 아 나 편형도 안봤는데 오케 오케 방역이 있나? 얘가 많아요? 이거 잡아야되나? 전에 토템술사는 잡는거였는데 토템 바뀌었어요 천토 대신 요거 힘주는거 아퍼 아퍼서 이제 번개화살로 잡아 오오 오오 미르딘 오오 오오 이거 아마 제압되고 때릴거같은데 떡여가 나올거같아 요거 요거있으면 명치도 못 때려 내.. 나한테 딜 누져 막음 크라켄이라고? 본격적으로 놀아보자고 뭐야 기간이다 밀어붙하라 어? 딱딱땜이온데 4-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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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군캐릭터의 생명력을 6회복 경기.. 3-3 2-3 pot 5-3 Sud 3-3 6 기계도적 기계도적 특 제압기 없으면 터짐 도탄까지 가져갈까? 도적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계속 합체 하나에다 합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탄이 발의 힘 뾰족한 화살 그보다 더 예리한 조준 뭐야 혼도네 혼도 몇 중 다미지 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내고 바로야? 안하겠지? 다운턴 하겠지? 여기서 모든걸 건다 예 모든걸 건다 여기서 한 대 때리고 가야될 것 같은데 6, 11, 14 죽을 쏠까? 너는 덩크쇼? 나는 강화된 별의 힘 쉐나리오스 쉐나리오스 살아있는 자들은 다양하게 흘리고 다닌다니까 시간 끌리면 본인이 더 안좋죠 요그까지 버티나? 어? 유명한 봇임 빙임 빙임이 어떻게 하려고 먼저 치냐? 유명한 봇이니까 빙임이 어떻게 하냐? 빙임이 어떻게 하냐? 요그 어른데 오오 다이아 5에서도 화장실 좀 다이아 5에서도 있으면 다이아 4 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갈라면 답이 없어요 전사? 전사? 개..기 모아서 때리는 오딘 전사 깡? 깡이 두개가 있죠? 깡 해서 둥글둥글 둥글래랑 깡 해서 방어도만큼 다 비벼버리는거 이 코에 그럼 내꺼? 개멋있다 이건 안반갑다 앗 아 내가 안봤어 아 이거 이기수는 파멸인데 응 후공이 너무 불리해 동전 나오면 안쓰면 되긴해 도로 하나 쏘내보고 후압 후압 전역 num 흠 뾰족한 화살 그보다 더 예리한 조준 제발 아참이 얘가 포그니까 아 깡했네 깡했다 깡했다 오 이거 뽑은건 오케이 여기서 뭐 정리되고 동전 두다닥쿵 하나 살겠네요 아니 이거 명능은 안될거야 아 방역 아 그거 했었으니까 아 아 나 이거 낼 수 있을줄 알았는데 구겨 아 저 주니까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핀 좋아 아 끝은 샀어요 더 큰 사이즈는 없나 주님께 더 많은 양식을 누구도 대전 앞에 맞설 수 없다 더 큰 사이즈 아 후렴 악절 전개 악절 후렴 악절 전개 악절 전개 악절 끝났는데? 전개 악절 이거 이 맵이라서 내가 이긴거 같애 갓으로 뽑고 갓으로 뽑고 갓으로 뽑고 갓으로 뽑고 얘는 할때마다 뭐 나오고 뭐 나오고 갓으로 뽑고 갓으로 뽑고 전개 악절 나는 딸까? 쟤는 두뇌 불가도 레나 레나 비용이 감소 비용이 늘어남 이런것도 있어야 돼 사실은 비용이 늘어남 이런것도 있어야 돼 사실은 Geoff 오오오오 만나서 반갑다 어 불 limb 줄보 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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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구 오케이 초반에는 이 둥이들은 막을 수가 없죠 응? 터마다 시전하자 아 재료는 하려는데 쏘리 이거였는데 조졌다 템포 조졌다 아이고 차이 커요 근데 흠흠 아 차이 큰데 사 8딜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네 깡은 해야돼 안에? 미친놈이네 타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받들어? 그럼 두개 다 갖다 박아야 되는데 기다려볼까? 어차피 못세 못해 깡 하고 이게 안돼 5턴이라 깡을 안했거든 한번더 어차피 못세 못해 도탄을 요걸로 해서 3코에 하면 1코를 뭘로 주지? 뾰족한 화살 그보다 더 예리한 조준 아 이렇게? 아 그러네? 아 감자감자 아 감자감자 아 개가리가 뭐였어요? 방어도 얻기? 공격력 5 얻어도 되지 않아? 다음에 요거로 같이 쓸어버리자 아니면은 요거하고 아 하순이 끊기잖아 맞아 그쵸 오 2하고 요건 하고 이게 이게 이거 숨은 의미를 밀기 잡고 잡고 왜 안 때려? 때려? 어?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쉽다, 쉬워. 사르렉? 두 장 가지고 있잖아. 이건 좋다. 잡고 시작하는 것 처럼. 어차피 두 장 갖고 시작하니까. 양꾼하고 대결은 기상의 전율을 누가 먼저 깔고 누가 도탄사격으로 잡느냐 싸움.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것 처럼 . . . . 쫄하 아 롤하고 싶어? 롤 한판 할까? 쪼리도 하고 싶은데? 쪼리도 떠게? . . . 요거는 숨은 의미일 것 같고 숨은 의미? 곤냥이? 숨은 의미 해? 나도 할게 너도 숨어 나도 숨을게 여기서 도탄 있으면 도탄 쓰고 . . . . . . 요거까지만 할게 없어 도탄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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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쩔시구냐 너 너 도탄 없는데 괜찮아? 어쩔시군데? 그리고 요거 의식해서 안낸다? 너만 손해 나마에서 간나오 지옥강철이다 근데 다음에는 별똥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폭탄 한번 하고 명칭을 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되는게 향수 그리고 요거 하나 필드 최소화 하죠? 별똥별하면 손해보는 필드로 요거 다 깔면 별똥별 요청거부가 맞음? 요청거부가 막상 내가 쓸 때는 잘 모른다? 근데 당하면은 두장을 못써가지 아 이게 있구나 두장이 그거라서 개빡돌긴함 안있어? 음 트타는 정리해야하니까 트탄을 낼게요 응 지금 티탄 안내면 낼게 없어 아 나 비밀을 아까 실수했네 근데 얘 그거 할 수도 있어 그냥 자기 혼자 인식 두장이상 세장이상 쓰면 안돼 초반에 힘들었지 힘들었지 어쩔수 없었어 핫스스톤은 실력 차이가 좀 있어 먼저하는 실력 뽑는 카드를 필요한 카드를 뽑는 실력 너는 도탄을 뽑는 실력이 없었고 난 초반에 그 벌레를 뽑는 실력이 있었고 그 차이뿐이 그 차일뿐이야 그 차이가 나오고 쌀이 풍고 감사합니다.